인사나 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고 한번 봐볼래요. 44페이지 문제집은요. 그 다음에 마스터북은 35페이지 보시면 돼요. 저번주에 통정의표시하고 차고 두 개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배정되면 의사표시는 이 두 군데에서 보통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하는데 나머지들도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에 바위가 굴러갈 때 굴러가는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 걸 참조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볼래요. 차고라고 하는 대표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는 페이지수가 4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44페이지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문제 자체가. 여기는 마스터북은 하나 써놓으시면 35페이지를 써놓으면 돼요. 여기를 참조하시면 거의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1번 한번 봐볼래요. 차고하고 들어와 있는 거.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모르고 하는 건 아시죠? 이런 것 정도는. 그럼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별점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의사표시는 세 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세 개를. 하나가 뭐냐면 이 비진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개를 물어봐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추세는. 비진은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는 거에요? 불일치하는 거에요? 이건 불일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박은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 물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비진이 하고 그 다음에 차고를 물어봐요. 이 두 가지를. 비진은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죠. 차고도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비진은 알고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고 차고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 정도가.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통증하고 비진이를 물어보는데 이 세 번째 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진이하고 그 다음에 통증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단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이 뭐냐면 단독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건 단독으로 한다는 거고 이건 둘이 통증하잖아요. 둘이 찾으니까. 그래서 이건 통증 허위라고 해요. 허위 표시. 이렇게 명칭을 쓸 때에 중개사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강학성에서는 써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단독 허위 표시이고 얘는 통증 허위 표시라고 해요. 이거는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비진이하고 통증을 물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약간 뭡니까? 얘는 좀 뭐라고 할까? 귀티가 없어요. 여긴 귀티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애들은 물어볼 때 이 정도를 물어봐요. 사람을 보면 귀티 있게 보인다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긴 귀티가 없는 문제예요. 이걸 내는 건 저기 떨어지는 문제예요. 출제자가. 요즘은 이거 잘 안 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몰아가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일본은 참 특이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기출문제 거의 전무해요. 일본 지문은. 찾아보려고 해도. 그럼 이 착오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이게 불일치란 말이죠. 불일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알고 모르고 하는 건데 사기는 이건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가 되는데 단지 일치가 되는데 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둘 차이를 물어보는 지문은 없어요. 기출된 적이 없는데 이걸 냈더라고요. 특이하게. 이해는 되죠? 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주소가 다른 주소로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럼 뭐 말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면 되죠. 이건 착오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말을 한다면 불 도달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죠. 도달이 안 된 거에 불과한 거지 이건 착오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착오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와 실제 대조되는 사실이 불일치하다는 건데 이건 잘못 배달된 거예요. 잘못 배달된 거지 불 도달의 문제인 거지 착오의 문제는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20회 되기 전에 30회 되기 전에 기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이것과 비견되는 게 동기의 불법 아닌가요? 동기의 불법 이렇게요. 이런 식의 동기의 불법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원칙이 얘는 유효인 거죠. 유효인 건데 예외적으로 이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려졌다. 그럼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기의 착오도 원칙을 물었거든요. 원칙은 뭘로 가야 돼요? 유효로 가는 거잖아요. 유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유발됐다. 유발은 굳이 표시가 되지 않아도 돼요.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착오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여 착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이의 제기할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여라는 의미가 걸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표시되었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도 착오로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여라는 멘트가 약간 의미심장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전달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표시되었거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발됐어요. 상대. 내 땅 사, 내 땅 사. 내 땅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올 거거든 하고 샀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맞는 걸로 답이 확실한 게 있어 가지고 갖다 놓은 거 같아요. 이건 세모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5번이 너무 답이 있어요. 착오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착오는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인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했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가지고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착오는 위법,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너무 확실한 답이 있어버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도 1번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낀다고에다가 하나여 이 글자가 보이면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분의 착오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자, 이걸 갖다 놓고요. 이걸 한번 좀 봐 보자고요. 어떤 거 보냐면 자, 내용을 하나 봐 볼까요? 아, 여기 아니고 여기를 봐 볼게요. 여기 오시면 44페이지인가요? 여기에 44페이지임. 여기 오시면 돼요. 아, 35페이지네요.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자, 착오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착오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모르고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표시상의 착오도 되고요. 내용의 착오도 되죠. 평방미터를 평수로 잘못 인식한다든지. 법률에 관한 착오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아요. 양도소득세거든요. 실제는 값과 을이 지금 매매를 하잖아요. 지금 매매를 할 때, 매매계약서를 쓸 때 양도소득세는 언제 나오죠? 세금이. 세금 법을 잘 모르니까. 양도세는 언제 나와요? 양도한 때 나와요? 양도한 때가 그러니까 언제? 등기 이전할 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오늘 매매계약서를 썼어? 5월 1일 날. 그런데 아파트를 바로 잔금 칠하진 않잖아요. 그럼 중도금 잔금 칠하고 이전등기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겠네? 그럼 오늘 5월 1일 날 계약서 쓰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죠. 3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6월 1일 날 잔금 칠할 때 천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쓸 때 5월 1일 날 계약서의 양도소득세는 불확실한 사실에 착오가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사실이 아니고 장래 발생할 세금에 대한 착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는데 한 300 정도. 그래? 그럼 내가 300 부담하고 내가 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장래 불확실한 불확실한 사실에 뭐가 일으킨 거죠? 착오에 일으킨 거야. 그러면 첨장에 갔더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도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O가 돼야 돼. O가 돼야 되는 거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도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이해 되시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률에 관한 착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어떻게 고별할 거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기하고 강박의 문제예요. 사기와 강박은 전부 다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사기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강박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 착오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이 기준점이 누구 누구야 돼요? 표의자 입장. 즉 표의자 입장. 여기 있네. 중요 부분의 착오는 여기 주관적 표의자 입장, 그다음에 일반인, 객관적 입장, 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따져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사기와 강박의 차이점은 사기, 강박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따져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착오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좀 애완오우세요. 입증 책임은 꼭 애완오우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입증 책임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입증 책임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입증 책임은 항상 써주지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1번에 여기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착오에서. 착오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입증이에요? 이건 표이자라고 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과실 여부잖아요. 이 중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되는 거고 효력을 뭐하는 사람이죠?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를 말하는 거예요. 백사조가 나오는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궁박, 정설부경험 알고 이용했다. 그걸 누가 입증한다고 그랬죠? 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하는 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표이자 이렇게. 이거 피해자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피해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들어오면서 비진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진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통정에서 나올 거거든요. 통정의 표시에서. 그런데 얘들은 실제는 외울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소송은 누군가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취소를 주장한 사람, 무효를 주장한 사람인데 비진위에서는 뭘 입증하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의 선의부과실을 물어봐요. 비진위 원칙은 유효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비진위에서 상할 수를 이걸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볼 때 여기는 표이자. 우리가 말하면 갑이죠. 갑.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쳐야 돼요. 상대방이 악의인지 과실이 있는지. 통정에서는 누구를 물어보냐면 3자를 물어봐요. 제 3자. 선의 3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선의 3자는 보호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선의 3자를 누가 입증하냐. 이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나올 거. 주장하는 사람. 하는 자가 나오는데 얘도 갑이에요. 얘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얘도 표이자가 되거든요. 같은 말로. 그래서 이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고 표이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쓴다면 정지조건부야 라고 할 때 그 정지조건부는 누가 입증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누가 입증을 해요? 이건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에 나와요.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정지조건부라는 건 다투는 자가. 그럼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 됐음을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보면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좀 체크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차가 들어오거든요. 임대차에 가보면 보증금을 냈습니다. 월세를 냈습니다. 이 임차 목적물이 내 실수로 소실된 게 아닙니다. 임대차는 그냥 임차인이 입증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두세요. 그럼 좀 간단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도인 입증해야 되나 많이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도면 우리 시험에서 입증 책임은 이 정도가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 나온 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다 아는 채네요. 눈이, 눈빛이. 여기 보면 중요분에 착오가 된다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가 채무자의 동일성 보이신가요? 채무자의 동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니 보증을 쓰는데 나는 돈이 많은 값인 줄 알았어요. 채무자가. 그런데 보증을 쓰고 보니까 돈이 없는 의리더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건 중요분에 착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황, 경계 이건 체크해야 되는 거죠. 맨날 하던 것이고 농지나 하천부지가 나오면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 이건 좀 체크를 하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중요분에 착오가 아니라가지고 취소가 안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시가는 꼭 기억하세요. 시가, 수리향도 있고요. 또 있다면 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공유 지분 있잖아요. 지분. 지분의 차이점도 있는데 지분을 우리 시험에 냈었어요. 이 지분하고 시가를 지분하고 시가를 좀 잘 내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 불리익이라는 게 있죠.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경제적 불리익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가 이거잖아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가압류 원인 무효 이게 포인트 실제는요. 원인 무효인 거 보이신가요? 원인 무효라는 건 가압류 등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취소가 돼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경제적 불리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 불리익이 없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울고먹는 지문이 이 판례입니다. 아셨죠? 가압류 원인 무효.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공장 보인가요? 안 되는 것이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했는데 잘못 매입했더라. 그거죠.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 사건예요. 그럼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청자 보인가요? 고려청자. 이 고려청자가 어떤 거였냐면 원래 고려청자를 구입할 때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을 안 받고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위작이라는 거야. 고려청자가 가짜라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그랬더니 소송이 제기됐겠죠. 그랬더니 고려청자를 감정평가 받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경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역대급으로 딱 한 번 나왔어요. 고려청자가.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래 안 나와. 왜? 고려청자니까. 알겠죠? 이 판례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설명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따 5번 지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이용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용이 나쁜 거예요.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중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신의실상 이용한 놈이 더 나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이용자를 꼭 놓치면 안 되고요. 초여 포인트가?- 연봉 연봉 아멘